룰루랄라 나라라 부메랑 어? 철이야? 그게 뭐야? 누나 이거 몰라? 어제 아빠가 누나는 인형? 나는 부메랑 사주셨잖아 아 그래? 부메랑? 그게 뭔데? 지금은 이게 장난감이지만 부메랑은 옛날 호주 사람들이 사냥할 때 쓰던 거래 어? 어떻게? 이렇게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숲에 있는 동물을 딱 맞추고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지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우와 어떻게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누나 프리즈비 알지? 날리는 디스크 장난감 그거하고 같은 방법이야 이렇게 제대로 던지면 바람을 가르고 부메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와 신기하다 나 한번 해봐도 돼? 어 누나같이 처음 하는 사람은 잘 못할 텐데 뭐 그래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악도를 잡고 날리면 오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와 누나 잘하는데 역시 나는 뭐든 잘해 하하하하 oscar 일상 은혜로 일부 추적 트 을 이런 은혜 이 winding Trevor 셔논 그래서 나 치면 츄束 distance